블랙 드래곤 저 엘프 아가씨는 믿어도 되는 거야? 저는...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네르빈은 엘프를 대표해서 온 거라고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계속 함께 싸우게 될 동료다 앞으로 알아가면 된다 바쁜 와중에도 왕성의 부름을 받고 온 그대들에게는 경의를 표한다 다시 왕성의 의견을 듣고 모이도록 하지 좋아 알았어 너 제정신이야? 인간 따위 엘프까지 힘을 합쳐서 블랙 드래곤과 싸우겠다고? 그냥 너랑 나랑 사이 주면 될 거 아니야 이 세계에 모두가 힘을 합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블랙 드래곤을 이길 수 없다 저건 오히려 짐이라니까? 내가 정말 왜 저런 성격이 되어가지고 최선을 다할 뿐 후회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뭐가? 이미 충분히 후회하고도 남았네 그럼 다시 왕성의 의견을 해봅시다 다시 왕성의 의견을 해봅시다 다시 왕성의 의견을 해봅시다